그래서 그 혼인성사 그러니까 혼인성사가 이제 그 뭐냐 결혼이 이제 금지가 돼 있었어요 결혼이 금지가 돼가 있었는데 그 그래서 발렌티노 사제가 몰매맞아서 죽어요 완전 그 집단 몰매를 맞아서 매 맞아서 죽고요 태형으로 죽어요 태형으로 죽고요 그 이제 현대에는 그런 발렌타인데이 풍습이 있었고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자 안중근 장군하고 2월 14일에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공식적으로 마케팅한 건 1930년대부터인데 그 2월 14일은 사형 선고지 순국한 날이 아니에요 3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이 초콜릿 상술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안중근 장군을 내세우면서 이날 자체를 반감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근데 이거는요 그 안중근 장군을 기억 못하게 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초콜릿과 연인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어 그래 어 약간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낸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원래 이거 선물 돌리고 뭐 케이크 주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그 서양에서 비롯된 문화에요 그리고 시작부터는 원래 가톨릭 성인 추길이에요 그리고 안중근 토마스 장군 안중근 토마스에요 세례명 가톨릭 신자에요 그 뭐냐 처형 전에 그 뭐냐 아마 그 고해성사도 했을 거예요 고해성사도 하고 뭐 뭐냐 종부성사 병사성사 뭐 이런 것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고 죽었을 거야 그 순교일도 아니고 사형성구일을 묻어버리려고 세계적인 그런 유명 추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 극애국주의에서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 안중근 장군 어머니 깨끗하게 죽어라 떳떳하게 죽어라 그쵸 그런 편지가 있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원고를 보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는 끝났고 약간 이제 사실 지금 편성팀에서 준 핫이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핫이슈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핫이슈 30분을 조금 어떻게 좀 계속 좀 써먹으려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Q&A 시간을 제가 남겨두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역시 또 나오네 그 한나님이 하네 안중근 장군 사형성구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 밤 10시 하네 오늘 음 오늘 밤 10시에 그 한나님 특강하네 그 어쨌든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네 그 리순가모 쪽에 어딘가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쪽을 중국 쪽이 아파트로 개발을 해버렸나봐요 그래서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 사실 그 안중근 장군의 그 사형성구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요 그 이게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 묻어버린 거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거는 아닌데 이게 그 하필이면 2월 14일이란 거야 하필이면 사형성구일이 2월 14일이란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좀 뭐냐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중근장구 안중근데이니까 뭐 음 이날 뭐 초콜릿 돌리고 선물 돌리고 이러면 안된다 이런거는 아니에요 다만 오늘은 사형성구가 선고된 날이다 이거만 약간 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만 기억을 하자는 거지 음 이거를 뭐냐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밸런타인데이 반대 뭐 이런거는 이건 좀 약간 좀 약간 그런거 같아요 약간 그런거 같아요 뭐 중형을 3월 26일에 순국한 날이에요 원래는 그래요 일단은 그래 이번주는 그렇구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인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 상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묻어버리는 거 술라의 로마진군 음 약간 그 술라의 로마진군 그거는 글쎄 그러니까 이게 술라가 자기가 죽을거잖아 진군 안하면 자기가 죽는거에요 왜냐면 그때 마리우스 술라 카이사르가 그렇게 그 막 엄청나게 했던거는 근데 이제 마리우스하고 술라는 서로 반대팔에서 숙청했는데 카이사르는 대대적으로 숙청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폼페이오스도 산채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폼페이오스를 그 뭐냐 이집트에서 죽여버린거야 그래서 이거는 잘한거라고 하기 약간 좀 판단을 좀 보류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보류하고 그 약간 그거 문제죠 이거는 자기의 정치적 생존으로 그 행했던 행동이니까 술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구요 어 존경하는 인물이요 근데 저는 사실 옛날에 막 어릴때는 막 어릴때 막 대부분 세종대왕이요 뭐 이렇게 그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가끔 회의감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위인전은요 그 위인전은 자기가 그 그러니까 교과서는요 위인전하고 교과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정말 이 좋은 점만요 좋은 점만 깔고 가는거에요 좋은 점만 깔고 가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좀 그 인물에 약간 그 반대된 면도 있을거 아니에요 좀 흥역사 그런거를 약간 좀 그 묻어버리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인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존경하는 인물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존경하는 인물은 없구요 그 그 지금 그 고대의 로마제국이죠 음 그 독일은요 독일이 그 자기네 독일 역사에서 그러니까 독일은 역사 속에서 제국이 총 3번이 있어요 제1제국이 바로 그 오토일세 때 그 그러니까 작생가문이 작생가문의 오토일세가 그 로마에 있는 그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았을 때 그때 신성로마제국이라고 불렀던게 독일의 첫번째 제국이고 독일의 두번째 제국은 1800년대 후반에 그 비스마르크의 그 철회정책으로 인해서 그 보불전쟁이 있고 막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은 그냥 따로 니들끼리 해라 하고 분리시키고 이제 프로이센 중심으로 그 제국 통일을 했을 때 그때 비렐름 1세가 황제가 됐던 그 제국이 독일의 두번째 제국이구요 그리고 이제 세번째 제국은 이제 독일 독일 독일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이런일을 없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역사에요 독일의 제 세번째 제국은 히틀러의 나치죠 독일 제3제국은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렇게 분류를 해야되고 어 근데 중세시대 때요 유럽에서 제일 파워가 셌던 나라는 신성로마 제국이에요 교황이 황제로 인정을 해주는 나라였거든 그 왕이 아니고 황제로 인정해준다 왕보다 황제가 조금 더 위인거 알죠 그래서 그 통일되어 있을 때 프랑크 왕국 때 샤르마뉴가 그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때 서로마 황제로 임명이 돼요 교황으로부터 근데 그때의 로마 교황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반대 반대급부로 그 프랑크 프랑크 왕국이 제일 크니까 제일 세니까 서로마 황제를 세운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로마 계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자기들 자처를 해요 음 로마가 멸망한 이유요? 되게 복합해 복잡해요 한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음 뭐냐 이민족들이 그러니까 그 흉노족 그 훈족들이요 동쪽에서 훈족들이 갑자기 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초원길을 타고 유럽으로 넘어와버린거야 말타고 그래가지고 그 동유럽 쪽에 있던 게르만족들을 건드려버리니까 게르만족들이 쟤들한테 쫓겨서 로마 영토로 들어와버린거에요 특히 서로마 쪽으로 그래서 들어와버렸는데 그 사실 그 로마가 원래 그 저지게르마니아 고지게르마니아 속주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사는 게르만족들은 사실 로마 친화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킨게 아니고 그 영토 밖에 엘베강 쪽에 그쪽에 살고 있던 그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거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사상적으로는 이게 로마의 그 전통신을 그 뭔가 그 그러니까 재정일치가 끝났어요 그 그러니까 로마는 원래 재정일치거든요 그 로마 황제가요 최고 제사장을 겸직을 해요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 카이사르가 삼두정치에서 그 뭐냐 크라소스하고 폼페이오스하고 각자 뭐 역할을 찢어서 맡을 때 카이사르가 최고 제사장을 갖고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이사르는 계속 최고 제사장을 맡았고 그렇다보니까 로마 황제는 그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 관장하는 거를 계속 이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고 나서 당장 세례를 못 받은 이유가 그거에요 로마 황제는 최고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를 하기 위해서 약간 준비 과정에서 수도를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긴거죠 지금의 이스탄불로 글로 옮겼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는데 이제 그게 1차적 작업이었어요 로마 시에 있는 신전에서 자기가 좀 빠지자 이미 그 서쪽 서방 서방 통치하는 황제는 이미 사분통치제 시대 때부터 밀라노로 빠져있었어요 로마 시 없었어 로마 시는 뭐 개선식을 하거나 뭐 그럴 때만 썼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제 동쪽으로 아예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마 시는 뭔가 힘을 일으키기 시작한거에요 그렇고 음 뭐냐 그 이제 그거를 했었어요 그 그 그 뭐시냐 이제 아니 갑자기 얘기가 안나오는데 그 그 다음에 그 그 이제 콘스탄티누스부터 이제 대부분의 황제들은요 그 이제 처음에는 황제로서는 최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요 가족들은 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황제는 죽을 때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그 원래 로마는요 장계를 지낼 때 로마식으로 그 화장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로마의 로마 방식대로 그런 화장하는 풍습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톨릭 교리에서는 장계미사 때 화장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 세례를 받고 이제 화장을 하지 않아요 시신 그대로 붙여요 시신 그대로 붙이고 그렇게 그대로 붙였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쭉쭉 하다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아예 가톨릭을 국교로 제정을 하고 자기도 그리고 세례를 바로 받아버려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더 이상 고대 로마신의 최고 제사장이 아니다 공표를 해버려요 국교로 국교를 바꿔버리면서 음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이라는 그게 부담이 된거지 이제 콘스탄티누스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구요 음 그래서 로마의 그런 고대 종교적인 의식이 좀 떨어져서 약간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 막 서로마가 망하기 전에 이제 로마시가 몇번이고 막 약타를 당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큰 충격이 됐는데 나중에 막 로마시가 응 막 로마시가 막 집밟혔다고 하니까 그때는 진짜 사람들 관심도 안줬어요 이미 이미 그 로마신은 이미 그 로마제국에서 관심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어찌되든 관심이 없었던거야 그렇다보니깐요 그 서로마제국이 서기 475년쯤에 멸망을 했다고만 역사에 기록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역사체계도 서기 475년 몇월 며칠에 멸망을 했다고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거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로물로스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처음에 로마를 탄생시킨 로물로스 왕하고 그리고 로마 제정의 첫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을 합한 로물로스 아우구스투스 였는데 그 어린 황제가 허수아비 황제가 황제가 되긴 했는데 언제 폐이가 된지를 모른거야 그냥 아무 언제 그냥 어느 사이에 그냥 조용한 데로 어딘가로 보내져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었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거지 정확하게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포한 날짜가 없어요 그냥 오도하케르도 그냥 언젠가부터 실권을 잡고 있었어 응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정확한 멸망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렇게 기록을 중요시했던 로마 역사인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 날짜가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관심권 바뀌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리 발굴해도 못 찾는 거에요 다만 한 475년쯤으로 추측 그 정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쪽이 기록들을 통해서 어? 이제 서름한 소식이 없네? 해가지고 어 그냥 망했구나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 제2차 포엔지전쟁 때 한니발한테 계속 진 이유요? 한니발한테 계속 진 이유는 글쎄요 일단은 뭔가 그 기존에 그 신성로마 제국은 독일 그 뭐냐 원래 로마의 그 중 원래 주부대 시스템은요 이거였어요 중무장 보병이었어요 중장 보병이 로마의 그 주병력 이었는데 음 주병력이 중장보병이었는데 이제 한니발은요 일단은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코끼리를 전쟁에 활용했어요 코끼리가 전차였어요 일단 코끼리 부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는 코끼리 부대 때문에 사실 좀 고전을 했었어요 코끼리 부대 때문에 일단 고전을 했고 제2차 전쟁 때는요 한니발이 그 코끼리들을 데리고 피레네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은 거야 유럽 대륙에서 제일 큰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고요 알프스 산맥이에요 유럽 대륙에서 제일 큰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산맥은 저기 저기 러시아 러시아 쪽에요 유럽하고 아시아를 결정짓는 우랄 산맥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규모고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모가 피레네 산맥이에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국경이에요 피레네 산맥은 그만큼 위험한 산맥인데 그 피레네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버린 거야 그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행군한 게 아니고요 그 바닷길 쪽으로 그러니까 바다 쪽에 그 도로를 행군하라는 게 아니고 아예 산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멀리 멀리 코끼리가 그 산으로 넘은 거예요 그리고 한니발은요 이제 기병을 기병을 잘 썼어요 한니발은 기병을 잘 써가지고 그 그 뭐냐 그 한니발은 이제 기병을 잘 써서 그것 때문에 그 보병이 중심이었던 로마 군대가 이 기병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난감했던 거예요 기병을 활용하는 그 기동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여기서 싸웠다가도 저길로 달려가가지고 여기서 또 싸우잖아 기동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보병들을 그 처음에 고전을 했어요 계속 초반에 계속 졌잖아 초반에 계속 졌다가 근데 이제 그 그 한니발의 작전을 간파를 한 로마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 스키피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 코르넬리우스 시족의 집안인데 그 아프리카누스의 할아버지는요 제1차 포에니전쟁 때 장군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빠는 아빠는 제2차 포에니전쟁 초반때 그 그 초반때 한니발하고 붙어서 졌어 붙어서 졌고 그리고 그 한니발의 그 봉거지를 공격하려고 스페인으로 가서 싸우다가 괴멸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어릴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보조장교로 참전을 해요 아빠 따라서 아빠 따라서 같이 참전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잘 살아남은거야 잘 살아남으면서요 한니발의 전술을 자기가 직접 싸우면서 상대를 해본거잖아 그리고 어? 저놈은 기병을 잘 쓰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자기의 아빠가 스페인 전선에서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월론으로 가요 해서 아빠의 복수를 하고 싶다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처음에 월론에서 거절하는 이유가 나이가 안됐거든 나이가 안됐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내세운거야 월론에서는 원칙주의로 간거야 너는 나이가 안되서 지휘는 할 수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시기에 한 절반정 중반 중반까지 치르고 나니까 그 대규모 병력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정관이나 법무관급의 유명한 장군들이 다 죽은거야 다 죽고 막 이제 정 그 이제 내부 실무를 담당을 해야 돼 뭐 파비우스 이런 늙은이들만 남은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스페인 전선이지 그냥 한번 가봐 근데 대신에 우리 본토에서 추가 병력은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니가 알아서 병력 끌어모아라 그런 식으로 한거야 근데 이 스키피오가 에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그 원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네리우스 스키피오에요 거기 가가지고 한입 아래 봉거지를 탈탈 털어버린거야 다 로마제국의 땅으로 만들어버린거에요 거기를 전부 다 로마제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린거야 한입 아래 봉거지를 그래서 만들어서 한입 아래 이탈리아 반도에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고 귀국해요 그래서 이제 귀국했을때 이게 겨우 서른살이요 서른살이면 딱 이제 원로원 의원이 딱 들어갈 나이인데 자기가 이번에는 자기한테 집정관을 달라고 한거에요 집정관을 하려면 최소 마흔살에 법무관을 1년 지내고 속주총독을 1년 갔다와서 그리고 다시 그 집정관이 되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권이잖아 기존 그 기존 그 기득권 층에서 보면 그래서 거절을 한거야 근데 뭐냐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건의를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가서 한번 보여주겠다 아프리카로 가서 한니바를 이탈리아 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 하고 자기의 그 계획을 발표한거야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그래 집정관은 시켜줄게 하지만 집정관 임진은 시칠리아 시칠리아로 가서 병력을 네가 스스로 모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직 집정관 자격으로 아프리카 전선을 갈 기회를 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지휘해라 전쟁 끝내라 한거에요 맞아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한니바를 본거지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하스드루바이 그 한니바를 두 동생들이 그 이탈리아 반도를 상륙을 해요 근데 둘 다 죽어 결국은 한니바를 동생들이 한니바를 도와주러 왔다가 죽어요 천사해버려 이제 로마가 그 전법을 이제 익혔거든 하스드루바이 한니발처럼 똑같이 피레네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요 피레네 산맥을 넘는 지점이 그 한니발을 넘었던 지점보단 좀 서쪽이었어요 왜냐면 그 길목은 이미 로마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 피레네 산맥 그 길목은 이미 로마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더 멀리 가서 넘은 거야 응 하여간 그랬고 그 하여간 그리해서 그 뭐냐 결국 한니발을 이제 아프리카로 철수시키는데 성공을 해요 결국은 왜냐면 아프리카 본토에 로마 제국의 동맹국이 생긴 거예요 그 카르타고의 서쪽에 누미디아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 누미디아는 이제 아프리카 본토에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동맹국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누미디아는 언제 망하냐면요 나중에 그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오스의 내전 때 폼페이오스 편을 들었다가 망해요 카이사르가 나중에 소탕 작전에서 끝내버려 누미디아를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칸나의 전투에서 이제 한니발이 로마의 그 대군을 아주 그냥 기병들을 활용해서 기병들이 로마군의 후미로 가가지고 완전히 감싸안고 포위를 해버렸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겼는데 그 방법을 자마에서 자마평원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그대로 따라해버린 거야 그 작전을 그대로 따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겨 그래서 이겨버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제 뭐냐 한니발은 나중에 그 저기 흑해 쪽에 뭐 비티니안가 거기까지 쫓겨갔다가 거기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데 공교롭게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같은 애에 죽어요 한니발하고 그러니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일찍 죽고요 그 정 그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죽어요 근데 안타깝게 타덱 당해가지고 재판이 열려 그래서 그 실각당해서 죽고요 그 형보다 일찍 죽어 그러니까 그렇고 그 한니발은 자살해요 맞아요 그 데카토가 탄핵을 해요 데카토가 탄핵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카토는 그 카이사를 편들었다가 폼페이오스 편들었다가 죽죠 자기가 자살하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렇고 음 근데 이 카토가 80대까지 자기는 80대까지 살아 응 되게 오래 살아요 흐흐흐흐 그렇고 음 그런 이제 소카토? 소카토는 나중에 산두정치 시대 때 그냥 활약 그 활약을 했는데 폼페이오스 편 들었다가 죽는 거고 뭐 그렇고요 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어요 참고로요 그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 있잖아요 그라쿠스 형제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외손자들이에요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 코르넬리아를 시집을 보내요 그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아빠가 이제 스키피오 그 탄핵하는 사람들한테 변론을 한 거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편에 서서 변론을 한 거예요 그 당사자가 없는 재판에서 변호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누스가 그 고마움의 표시로 자기 사위로 삼아요 자기 사위로 맞아들여가지고 나중에 그 유명한 그 그라쿠스 형제를 낳게 되는 거죠 음 걔네들은 그래서 귀족길로 걔네들은 귀족지반이잖아 그렇게 되면 귀족혈통이 된 거잖아 근데 굳이 호민관의 길로 갔다가 맞아 죽죠 그라쿠스 형제는 호민관의 길로 갔다가 맞아 죽죠 뭐 그런 관계가 되고요 자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 네 일단은 교육방송 핫이슈 시간은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자 오늘 왜 아 신년만 기다리고 집정관됐으면 그때까지 로마의 그 상황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자 자 오늘 교육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자 오늘은 이따가 제가 방송을 다시 켤 거예요 한 제가 한 두 시간 반 정도 쉬었다가 이따가 그 맨유하고 FC 바젤하고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하거든요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제가 중계 다시 켤 거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또 다시 네 만날게요 네 그러면 교육방송 봐주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네 방송 네 교육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 오늘 걸쳐서 그럼 방송 한 세 번 켜네 자 여러분 이따가 봐요 한 네시 반쯤에 방송 켤게요 네